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했습니다. 또 정무수석에는 홍철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임명됐습니다. 윤 대통령이 직접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와 배경 설명에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. 최지숙 기자입니다.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의 후임으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신임 비서실장에 임명됐습니다. 윤 대통령은 앞으로 용산 참모뿐 아니라 여야와 언론, 시민사회 등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으로 직무를 수행해줄 걸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. 정 신임 실장은 5성 국회의원으로 청와대 정무수석과 국회 부의장,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지냈습니다. 정 실장은 어깨가 무겁다면서 여소야대 전국에서 통합의 정치를 미력이나마 보좌하겠다는 각오를 전했습니다. 오후엔 신임 정무수석 발표도 이어졌습니다. 한호섭 정무수석의 후임으로는 김포재선의원을 지낸 홍철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임명됐습니다. 윤 대통령은 자수성가한 기업인으로 여야에서 친화력이 뛰어나다고 추천을 받았다면서 민생현장의 목소리도 잘 경청할 뿐이라고 소개했습니다. 홍 수석은 몸에 비해 옷이 커서 걱정이 많다면서 절반은 의외 경험을 바탕으로 절반은 새로 배우며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오늘 인선 발표는 이례적으로 모두 윤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실 브리핑룸에 내려와 진행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질문이 있는지 먼저 물어보며 짧은 질의응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.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거라고 설명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질의응답에서 지난 2년은 국정운영의 콘텐츠를 디자인한 시간이었고, 이제 국민께 더 다가가 소통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또 영수회담을 앞두고 신임 정무수석을 빨리 임명해 준비하고 진행토록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며, 다만 국무총리 인선엔 시간이 걸릴 거라고 말했습니다.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.